텔론과 텔론의 폭주를 막고 그의 고민을 해결해 줄라. 텔론의 폭주가를 막을 수 있을까? 달돈의 사무실을 박살냈겠다? 어, 뭐, 뭐야! 야, 한마! 뭐야, 이거 왜 이래!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해야 돼서 기동시간이 20초밖에 안 돼요. 그럼 빨리 충전해! 나와라, 텔리시기들! 시간 없어, 싸우자! 똑바로 싸워! 저기 꼬맹이, 덤며보시지! 아, 병원 넘는 거 존나 웃기네요. 어? 그럼 니거라도 써볼래? 하하, 이거 봐라. 이거 완벽해!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.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.